아, 개팔자가 상팔자구만 그냥 가면 어떡해요 사과하시는 게 좋겠네요 차 범퍼야 다시 가면 되지만 살아있는 건 귀한 거예요 안 그러냐, 만다야? 같은 애견인으로서 못생겼는데 귀엽죠? 못생겼는데 귀엽네요 안다, 들어가자 차장님, 차장님 아니, 너 왜 차장님이에요? 차장에 사시니까 차장님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어, 저 또라이 아니야? 앉아 차장님, 차장님 앉아 예? 앉아 차장님 앉으라고 앉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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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, 고맙다